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. 카본 메가버기입니다. 카본으로 되어 있어요. 위에 어퍼데이크, 쇼프터와 앞쪽, 뒤쪽, 하부쪽 그러면서도 앞에는 옵션으로 되어 있는 강성이 되게 좋죠. 카본 메가버기, 메가버기 검사하시면 나오는 메가버기가 그냥 메가버기였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바퀴가 큰 메가버기 있어요. 일반 노말이 아니라 옥전인데 앞에 카본이 있어서 카본 메가버기라고 따라서 칭하니까요. 유튜브에 아시라고? 유튜브에 아시라고? 그래서 카본 메가버기 치면 나올 겁니다. 색깔은 두 가지에요. 파란 계열과 레드 계열. 블루 계열도 굉장히 세련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레드 계열도 되게 세련되고 있습니다. 쇼 한번 볼까요? 쇼? 이거 여러분들 끝내줘요. 쇼기. 착착 달라붙죠. 착착 달라붙는 메가버기입니다. 자, 메가버기 여러분, 코브라 있죠? 코브라. 코브라에서 만든 회사에서 레이스도 가능한 애들이기 때문에 정말 잘 만들어요. 여러분들, 가격대 성능, 최고제품. 메가버기, 메가버기, 카본 메가버기. 자, 스테베라까지 하는데 스테베라도 잘 먹는 카본 메가버기로 한번 전동버기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. 최고예요, 최고. 오케이. 이런 뭐 코브라는 다 아시죠? 코브라 만든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. 오케이. 출고합니다. 짜잔. 짜잔. 짜잔.